2기 개각 발표에 민주당은 혹평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교체되더라도 끝까지 특검으로 책임을 묻겠다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종섭 장관 판액의 타이밍을 놓쳤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오늘 발표된 개각 인사들에 대해 한마디 내뱉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내 지도부가 이장관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아 타이밍을 놓쳤다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유인촌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단식 14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단식 장소를 야외 천막에서 실내인 당대표실로 옮겼고 의료진 검진도 더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10일에서 14일을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부터는 부정맥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개각이 이 대표의 지적을 수용하게 된 모양새지만 여전히 단식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채널A 뉴스 및 två 채널A는